아 우리 감독님 작가님 이수근 미안합니다 아 오늘 미안합니다 아 오늘 우리 팀 좀 잘했어야 우리 스태프들도 편안하게 해드리는 건데 왜 저는 팀으로 생각을 안 하세요 왜 혼자만 죄송해요 아무튼 뭐 결과가 이렇게 선배님한테 달려있어요 다 짠네 골프에서 골프 외적인 코스로 한 장 팀이 한번 보여드리면 되죠 탑3 들어가는 명산이죠 관광객분들이 치마에 오면 꼭 들려야 될 코스 중 한 곳인 것 같아요 이거 환장이네 이거 환상인데 이거 이거 환상의 느낌이 나요 이런 데 왔는데 이런 관광지 한번 들려야지 아 네 아 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여기 계단으로 다 돼있네요 좀 지형적으로 봤을 때 이게 올라가는 과정이 만만치 않을 거예요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그게 도달하면 보상만큼에 대한 보상을 줄 것 같아요 경치가 뷰가 아 뷰로 아 아 그리고 기가 막힌 게 제가 알레르기가 심한데 아 그리고 기가 막힌 게 제가 알레르기가 심한데 아 공기가 너무 좋아요 아 아 아 아 아 자 이제 정상에 올라왔습니다 아 정상의 기온이 다르죠 네 네 오 새소리 예쁘다 야 새소리 야 이거 봐봐 오디오 틀어놓은 것 같아요 와 와 이거 아 왜 아 아 아 오늘 참 잘 오겠다 하 하 하 하 하 하 이게 진짜 힐리였던 네가 날 떠나는 게 꿈속인 게 틀림없어 뭘 떠나지 않는 게 누가 너 잡혀지 봐줬으면 해 와 바람 우와 야 하루 보상받는 바람이다 어? 네 선수야 바위에서 물이 뚝뚝 한 번씩 떨어지네 이게 바람길 바람길 웨이브 풍요가 갑시다 갑니다 둘이셋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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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서 뭐하고 계세요 게임에 져가지고요 죄송합니다 죄송하게 만드네 정상이에요? 정상? 아휴 아식도 계속 가야 되는구나 아 아 아 너무 행복해 나 너무 바다가 보고 싶었잖아 내가 군대 제대하고 산 끊었거든 야 진짜 힘들지 그럼 골프 치면서도 등산 많이 하는데 안 그래도 야 그건 진짜 많이 가 그리고 오늘 더 꼭 이고 싶었던 게 나 진짜로 오른쪽 오른쪽 이 뒤에 햄스트링 여기 있지? 이게 한 지금 한 5일 정도 됐거든 그래서 한 발짝 걸을 때마다 아파 이기고 나니까 좀 나선 것 같은데 안 아프지 안 아프지 안 아프지 환상 코스는 그냥 만병통치약이구나 이야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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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나무가 완전 이국적이네 어? 나무 이거 봐봐 야 갑자기 갑자기 여기 하와이 아니야? 하와이네 하와이의 와이키키엘은 우리나라 약간 양양 그런 느낌인가 봐 약간 섞어놨어 아 시원하다 아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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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등산 안 가길 잘했네 계단 여기 올라오는 것도 힘드네 지금 그러니까 야 이거 뭐야 아 이렇게 안 된 거야? 아 뷰 야 저 앞에 저기 저 앞에 저기 군삭디 좀 치워야 될 것 같아 야 느낌 있다 분위기 있다 어 야 이렇게 누워서 앉아서 좀 쉬어야지 시원하잖아 바닷가 야 그래 뭔가 이렇게 빵 둘리잖아 형 이게 어디냐면 여기가 이제 그 치바현의 제일 남쪽이라서 이제 이쪽으로 쫙 그냥 꽂으면 이쪽으로 좀 꽂으면 저기 저기 호주 이쪽 이쪽으로 이쪽으로 가면 하와이 아 저거 보이냐 하와이 그치? 알라모아나 어 내가 이런 호사를 누리다니 아 아 그러려고 내가 어제 호텔에서 울었나 보다 지금 생각해보면 좀 아찔하네 만약에 아까 어디 들어갔으면 아 아까 그 쇼팟을 형이 넣었다면 정상이에요? 노 정상? 아 아 아 그러면 지금 그래서 아 이야 아 아 네 아